뭐하려고? 내가 와이프랑 집에서 꼬치 땡길 때 종종 먹는 배달앱 야식 1등 닭꼬치 집에서 기가 막힌 신제품이 나왔다 그랬는데 헛타깝고 왔지. 그래서 그게 뭔데? 이 집이 주문 후에 조리했는디 보험팩 가져다 넣어서 배달해가지고 집에서 딱딱하게 먹을 수가 있는. 닭꼬 초장부터 말이 많아. 닭꼬치 집 어디야? 청춘 닭꼬치. 청춘 닭꼬치 맛있지. 너도 아는 겨? 요거랑 맥주 한잔 딱 깨먹으면 기가 막히는. 닭꼬 기는 그만 좀 막혀. 신제품 뭐야? 서울메콩김치맛 닭꼬치 서울메콩김치맛 타코야끼 서울메콩김치맛 감자튀김 서울메콩김치우동. 얼만데? 이 서울메콩김치맛 닭꼬치 한판 12,900원 서울메콩김치맛 타코야끼 열기 6,900원 서울메콩김치맛 감자튀김 3,900원 서울메콩김치우동 7,900원. 서울메콩김치는 왜 다 붙는거야? 이 너 유키즈 알지? 알지? 이 그려 유재석 님이 위키즈 나온 미국 아마존 1등에는 서울시스터즈 김치 시즈닝을 뿌려서 아삭아삭하고 감칠맛이 켜가 막히는. 듣고 좀 그만 막혀라. 근데 켜가 막히는 할인 정보가 있는디. 할인? 뭔데? 이 청춘닭꼬치 자사 앱에서 서울메콩김치맛 닭꼬치 한판 50% 할인쿠폰은 5일 동안 준디야. 다른 거 더 없어? 이 신메뉴 기대평이나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서울시스터즈 자사물에서 사용 가능한 5,000원 할인쿠폰도 30명이라 준디야. 좋네. 이제 먹어봐. 그려? 어우 좋네. 음. 맛은 어때? 서울 매콤김치맛 닭꼬치부터. 이 닭꼬치에 서울시스터즈 김치 시즈닝에 단무지가 올라가서 칼칼하고 아작아작이니 쏘맥 쭉쭉 들어가겠어. 닭 상태 제대로 해? 이 이거 꼬치에 불량분 좋겠나니 제대로 꼽었다. 서울 매콤김치맛 타코야끼는? 이 타코야끼에 부족한 식감을 아작아작 단무지가 딱 채워주고 마요네즈랑 매콤수스랑 탁 겹치니까 너무 좋다. 서울 매콤김치맛 감자튀김. 야 서울시스터즈 김치 시즈닝이 살살 뿌리니까 감자맛이 칼칼한 게 이거 소주 탁 땡기네. 서울 매콤김치 우동은 제대로야? 이 우동면 통통이니 국물이 시원하고 칼칼한 게 일품이네. 이 그려. 서울 매콤김치맛 탁꼬치랑 찰떡궁합이네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꼬치랑 타코야끼를 1차 감트로 2차 우동으로 3차에 자고? 와이프 꼬셔서 한잔 해야겠다. 바다.